Youth Voices for SDG는 UN 출판부와 함께 진행하는 SDG 북클럽 코리아의 청소년 성우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 선언에 따라 우리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목소리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재능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뜻 물은 인류발전의 생존 도구였으며 종교와 정치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30여 년간 물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최종수 저자는 물 안에서 하나의 세계가 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재료인 물로 통찰력 있는 삶을 얻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탕정중학교 3학년 김규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최종수 작가님의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입니다. 물은 지구의 역사를 온전히 지켜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 인간 삶과 세상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죠. 이 책에서는 물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존재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물을 둘러싼 과학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주제에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작가는 물이라는 단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끌어줍니다. 책의 구성은 과학, 문화, 역사, 일상을 주제로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역사를 예로 들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운하가 대륙을 지나다녀 과거서부터 농사와 운송이 편리했지만 동시에 외구 침략에 취약했습니다. 이에 맞서 나타난 우리의 위인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승리했습니다. 이는 바다물 흐름을 이용한 지혜의 결과죠. 이 모든 현상이 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외에도 뿌연 수돗물의 비밀 또는 인류가 술을 발명하게 된 역사 등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뤄 지루할 틈이 없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지만 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기용 수자원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국가를 물기근 국가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인구밀도 때문입니다. 밀집된 인구는 특정 지역과 시기에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덕스럽고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도 물의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물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며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SDGs 13번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활하도록 장려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교양 지식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까지 다루고 있어 여러분이 SDGs 13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가볍게 읽고 있습니다.